사람이야 곰이야? 완전 헷갈림 중국 황저우의 한동물원에서 여유롭게 인사하는 곰? 게다가 똑바로 서 있는 모습에 늘씬한 다리? 엉덩이에는 주름이 잡혀있다 설마 인형탈을 쓴다? 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되면서 40도 넘는 땡볕 더위에 사람이 탈을 쓰고 일한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동물원 측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곰이 맞다 말레이시아 태양곰은 서 있으면 키가 130cm 정도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는 엉덩이 주름은 실제로 곰을 포식자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중국 동물원에서는 종종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2021년 수찬성의 한동물원에서는 사자오리로 표시된 곳에 골든 리트리버가 앉아있었다 2019년에는 사육사들이 고릴라 탈을 쓴 모습이 논란이 된 적 있다 오해할 만했네